6.25 전쟁 정전 68주년과 영천지구 전투를 주제로 경상북도가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었습니다. 미국 뉴올리언스 대학 앨런 밀렛 교수, 앤더스 그랜스타드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 등 국내외 연구자들이 나와 낙동강 방어선과 영천지구 전투, 정전 65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육군 3사관 학교장과 미 8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국내외 6.25 전쟁 참전용사와 사관생도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해외 참전용사의 증언을 듣고 감사 편지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.